네 먼저 신종백샘물금고 이사장님께 마이크를 좀 갖다주시면 바른데 서계시긴 좀 그러셨나요? 아까 거기 마이크 있었죠? 아까 증인 창고인 신문할 때 마이크 있었는데 안 계신가요? 아까 나왔는데 아까 나왔었는데 가셨나요? 아니 이사장, 샘물금고 이사장님 가셨다고요? 아니 아까 출석했어요 어디 그 한번 찾아보시죠 어디 밖에 계신지 그러면 진섭은 좀 이따 질문하시죠 그러면 좀 이따 다음 질문하고 나서 아니 새누리장 쪽에서는 수화질이 안 하시나요? 그러면 다음은 순서가 유대윤 의원님 순서인데 예 예 예